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IT 소식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소식이 올라왔죠. 카카오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거는 공모주가 끝났으니까 그만 이야기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26일 날 새벽에 였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사실은 당연히 아침이 아니라 전날에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6일에 새벽에 테슬라 주식이 102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언젠가 천슬라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드디어 넘어선 거죠. 이러다가 한번 500달러까지 주자 앉았었다가 그때 노치셨던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죠. 자 시청이요. 이제 1조 달러로 넘어섰게 됐어요. 이 금액이 도요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이런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전에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기차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적도 안 좋았을 때고요.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요. 자 구독형 서비스의 증가가 또 남아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율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 기본은 되지만 그 이상 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서비스가 들어갔죠. 이거에 대한 증가가 될 거고 언제 도대체 나오는 거냐? 사전 예약을 받았었던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 9분기 연속 흑자가 되기도 했고 허츠에서 대량 주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천슬라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 실현과 함께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째든 간에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건 회사의 성장입니다. 주식의 성장이 아니고요. 주식과 회사의 성장 자체가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건 너무 비싸. 우리 PBR이라든지 우리 펄이라든지 이런 장부가치나 아니면 이 회사의 주장 수익률 가치를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회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테슬라 앞으로도 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럴 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반해서 관련된 전기차 주식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기입니다. 이게 전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아마존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의 전 대표 제프 베조스죠. 둘이 묘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주잖아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우주 여행을 끝마쳤었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공중으로 쏘아 올렸다가 낙하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제프 베조스의 이거보다도 스페이스 엑스,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엑스는 우주에서 2박 3일 정도 유형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프 베조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 정거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이름이 오비털 리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조도가 공개가 되어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만들겠느냐라고 선언을 했냐면 2020년도 하반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니까 너무 범주가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2030년은 안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로 따져보게 되면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10년이 안 남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8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최대 10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대단하죠? 여기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우주 여행도 가능하겠다는 걸 보니까 상처 입은 겁니다. 점프했다가 내려 꽂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상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여기다 도킹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2박 3일처럼 우리 어디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런 우주 정거장에서 쉬게 만들어주겠다. 이것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가장 큰 이유 중으로는 지금 나사가 운영 중인 우주 정거장이 노후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게 철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퇴역시킨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따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프 베저스가 올리는 오비털 리프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라고 제공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수익 모델까지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프 베저스가 왜?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제가 아마존 이야기 스토리 쫙 풀어드리면서 제프 베저스의 꿈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프 베저스의 꿈이 우주 정거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페이스 콜로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 와닿는 것 중에 하나죠.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들어서 지구는 깨끗하게 우리가 1차적인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어쨌든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스페이스 콜로니에서 요거를 또 목표로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 또 가벼운 소식입니다. 그라운드 X 알고 계시죠? 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의 이름이 그라운드 X고 여기서 지금 열심히 온라인으로 NFT 거래를 하고 있죠. 예술품들을 선정을 해서 매일매일 9시에 팔고 있는 클립드롭스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는 29일에 성수에 있는 빌딩 22에서 NFT 오프라인 전시회를 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FT는 우리 스마트폰에선 볼 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쉬운 형태로는 디지털 액자를 전시해 놓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소개도 했었고 NFT 관련해서는 투자했던 것도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봤었는데요. 아니네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드롭스 라운지 멤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보니까 이야기 드렸던 클립드롭스가 1회차를 넘어서 2회차로 넘어갔거든요. 어쨌든 1회차나 2회차에서 한 번 이상 낙차를 받았거나 경매로 들어가는 물건하고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팔은 에디션 출품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한 번이라도 낙차를 받았거나 아니면 에디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24개 이상 구매한 경우에 멤버십이 발급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낙차리면 보통 천만원이 넘어가고요.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에디션 24개 정도면 개당 제일 저렴했던 게 아마 300클레이 짜리가 있었으니까 계산해보게 되면 1200원에다가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개당 6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200만원, 300만원 그 이상의 금액을 이 그라운드엑스의 클립드롭스의 작품을 구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이 발급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를 통해서는 작가와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FT 자체가 희소성 있는 작품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행사 역시도 아무나 올 수 없는 행사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저도 좀 갔으면 취재를 한 번 해볼 텐데 어쨌든 그라운드엑스의 NFT 오프라인 전시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한 번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3가지였습니다. 테슬라 천슬아간다 블루 오리지널 우주정거장에 대한 이야기 그라운드엑스의 NFT 오프라인 전시계획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로서 감사합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